자 우리 전국의 고3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수능 연령인들은 혹시 문제를 안 풀어보신 분들에게는 이 총평이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거 무시하시고 반드시 꼭 체험하시고 이거 겪어봐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문화 구성입니다. 자 메가스터디 물리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자 6평 해설 강의를 한 지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또 이제 7월 학평에 대한 해설로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그냥 덧없이 흘러간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조바심은 스스로가 분명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더디고 있는 게으른 그런 상태라고 스스로 자책하시고 시간의 흐름만 조바심 내지 마시고 그 흐르는 시간을 흐르는 시간에 몸을 맡기면 안 됩니다. 흐르는 시간을 밟고 지나가십시오.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런 7월 학평 물리와 한 자 제가 총평 및 분석 특강이라 했었죠. 단순히 그저 문제의 풀이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문항을 구성하는 뼈대 그리고 우리 생각의 근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의 익숙함으로 반복으로써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기야말로 정말 신중해져야 할 때입니다. 왜?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뭐 이렇게 분주하게 수능 준비도 해오고 했는데 자 이때 이제 우리 하나의 꼭지점에 이제 딱 도달했죠. 한 2분의 1쯤 지났으니까 이 시기에 자기가 공부해본 것도 돌아보시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도 스스로 계획을 잘 세우고 또 수정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시기는요. 그래요. 기회입니다. 왜? 거침없이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 이제 내신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좀 홀가분하죠. 홀가분하죠 솔직히. 자 또 우리 수능 열렬인 여러분들도 사실 이 열렬 수능으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시기가 약간 슬럼프에 빠질 때거든요. 자 하지만 이제 바로 코앞에 닥쳤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매년마다 느낌은 이 시기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실컷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랍니다. 여러분 잘 살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치료학평이 하나의 자극제 혹은 기폭제 이것으로 이제 활용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자 치료학평의 난이도 자 어렵다 쉽다 이건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치료학평의 난이도는 바로 스스로를 찾을 수 있는 적정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딱 그 적정선이에요. 어떠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쉬웠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아직도 난공불낙에 그런 문항들이 존재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퀄리티 네 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떨렸습니다. 네 그래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실제적으로 선생님 오 흥분했어요. 왜? 문제 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냥 혼자의 취향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이 문항을 겪게 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얼만큼 소중한 그런 디딤돌을 삼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떨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신중해져야 할 때라고 했었죠. 자 개념 결핍 증세가 심하다는 걸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증거로요. 5번 이거 표준 뭐요. 그리고 기본 입자 얘기하는 거죠. 5번에서 할 수 있어요. 오 45% 저 사실 이 정답률을 잠깐 보면서 좀 의심했습니다. 오 내 눈을 의심했어요. 뭐가 내가 잘못 본 걸까? 몇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5번 맞더군요. 아니 왜 1페이지에서 왜 이렇게 정답률이 반도 안 나왔을까? 그래 시험 보면서 긴장했다? 오 그래서 해석이 좀 헷갈렸다? 뭐 분류 문제다? 제가 항상 그러죠. 준비 안 된 겁니다. 분류 문항은요. 문제에서 분류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기 이전에 스스로 분류를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류 당해요. 자 그리고 오 난도. 저 읽는데 얼음을 겪었다? 아니 모두 핑계랍니다. 왜? 개면에 개념의 표면화. 그러니까 기능적 개념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의 기능적 개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나 그거 알아. 이거 뭔지 아니? 네 그거 뭔지 알아요. 이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국가고시에 당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자 이거 여러분들 조금 자기 스스로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자 자극제로 삼자 그랬었죠. 여러분 수능에는 들러리가 존재합니다. 한 30%가량의 존재해요. 저는 들러리라고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속하지 맙시다. 빨리 벗어납시다. 왜? 7번이 이제 전자기동 문제죠.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석을 이기라는 것인데 정답률이 반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유평에서 다루었던 그 문항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 4번을 고르신 분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다? 자 그런데 특이할 사항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자신이 틀린 것만 해설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또 교육청은 해설지가 있죠. 저 분명히 얘기하는데 해설지 도움 안됩니다. 제가 이따 20번 얘기할 텐데 깜짝 놀랄 거예요. 핵심과 뼈대라는 것이 물리에서 기본은 쉽다라 중요하다라 했었죠. 그것이 얼마나 그 위력을 발휘할 건가 보여드릴 것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 니은 때문에 이제 2번을 고르신 분들이 25%예요. 니은. 어려운 문항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 그럴 거야. 왜 틀린 문장에서 그럴 거라고 넘어가느냐.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장에 매료된다고 그랬었죠. 항상 수능이란 것은요. 수능 준비할 때는 연습해야 되겠죠. 수능이라는 것은 평가문항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묻기 전에 자기 생각을 먼저 끄집어놓고 자기 생각을 끌어와서 판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죠?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대부분 그냥 읽으면서 문외 상태로 읽어요. 문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읽습니다. 오오오오 끌려가는 거예요. 오오오 그럴 것 같아요. 수능은 추측하면 작살이라고 했었죠. 그럴 것 같아요. 오오오오. 왜? 자기 생각 없기 때문에 문장에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기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확증 편향이란 말이 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문장에 해당하는 쪽으로 그냥 생각이 묘하게 끌려가요. 묘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심리랍니다. 항상 그 문장에 끌려가지 마시고 자기 생각을 먼저 끄집어놓고 그리고 끌어와야 돼요. 이런 게 바로 기능적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25%예요. 니은 하나 때문에 걸리신 분들이. 여기에 1번에 선지 1번에 기어. 역시 그것도 니은이 빠졌죠? 역시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30%. 이분들은 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쁘더라도 말씀 드릴게요. 수능 들러리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탈피하면 되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실천하시면 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수능 들러리에 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념 결핍 증세가 강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6평 끝나고 이번 6평 이후부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물리원 20문항의 뼈대는 1순위가 뭐라 했었습니까? 2단원, 3단원의 테마 10개라 했었죠. 전기장, 자기장, 전자규도, 에너지양자와 반도체, 정산파 소리, 광전효과, 전자입화, 교류필터, 무선통신, 광통신, 통신파트. 어때요? 딱 10개 나오죠. 이게 뼈대랍니다. 2순위는 뭐라 했었습니까? 바로 대단원 1단의 두 번째 중단원이라 했었죠. 캐플러, 특수론, 일반상대로는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일반상대로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표준명과 기본입자 그리고 송전파트 대단원 4단원에 그리고 열역학 핵에너지 포함 이 여섯 문항이 2순위 3순위 역학이라 했었죠. 뉴턴 역학이라든가 역학자평형, 유체역학 이것이 여러분들이 킬러니 뭐니 해서 그 과대 포장된 그런 것으로 빠지다 보니까 정작 뼈대는 흔들린 상태에서 그런 몇 문항을 공부하는 걸 물리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가 골고루 나오는 부분이에요. 3순위라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꾸준하게 해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작살이 나면 등급에 비빌 언덕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금해하는 최저정답률 문항부터 제가 설명은 드리는데 이 분석 특강을 드리는데 벗뜨 이 문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그래 시간 모자르고 어려서 틀려. 앞에는 까빡까빡 실수에 틀려. 남는 게 없는 거죠. 앞부분이 정확하게 확보가 돼야 돼요. 15, 16번까지가 3페이지까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4페이지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아주 잘못된 습성 가져온 사람 있죠. 3페이지까지 15분에 푼네. 그리고 나서 4페이지를 15분에 넉넉하게. 얘들아, 이 수능 물리라는 것은요. 어떤 문항에든 간에 한 문항에 2분 혹은 좋아. 3분 이상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잘못 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푸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능에서는요. 물리 같은 경우는 길게 푸는 건 최악이에요. 심플 이즈 베스트. 항상 선생님이 이제 모의고사 시즌 되면 항상 외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파이널 시즌에. 심플 이즈 베스트. 기본은 쉽다라 중요하듯이 간단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뇌작동은 분명히 연습이 되고 그것이 실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그렇게 뇌가 귀찮아지고 시간 낭비하니까 시간은 부족하고 뇌마저 귀찮아진 상태에서 여기서 멘탈 붕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의 20분 같은 경우는요. 봐요. 이따가. 제가 수업 전에 얘기하죠. 가, 나. 특히 유체역학 파트에서 두력이 포함되는 시그마 에피콜 0이 바로 대의 전제가 되는 거죠. 힘의 평형. 상관관계 상관관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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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에 대한 분석을 할 줄 모르면 기에만도 못한 물리라는 겁니다. 여기도 있네요. 기 30초면 충분해요. 30초면 가, 나. 뭔가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 거야. 그것만 캐치해버리면 끝. 됩니다. 이건 풀이법이 아니에요. 물리가 이런 거랍니다. 거기다가 19번 같은 경우도 이게 학평이다 보니까 그림이 작아요. 그게 서운한데 원래 평가원이라면 모평이라면 좀 크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널찍하게 힘 체크하고 그 다음 뭐라 하죠? 기준을 잡 때 효율적으로 기준만 잘 잡으면 1타 쌍피 심지어는 1타 쌍피 돌림이 팍팍 킬 없어집니다. 아주 단순해진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문항부터 설명은 드리겠지만 설명드리고 우리 맞은 것 틀린 것만 보지 마시고 맞췄던 문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과연 내가 제대로 생각했던 것인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15번의 교류필터 같은 경우에 결국 오매법칙이에요. 여러분들 교류필터 송전 약하신 분들 오매법칙이라는 기본은 우습게 알아서 합니다. 오매법칙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15번부터 네 문항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문항 쫙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파이팅 하는 겁니다. 파이팅! 물만 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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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